청주시 모충동에 건립 중인 청주시 가족센터 건립공사가 철근 공급 부족으로 중단됐습니다.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난해 11월 착공해 현재 8.5%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청주시 가족센터는 최근 철근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이번 달 말까지 공사를 일시 중단했습니다. 관급 자재를 민간 조달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비용 증가로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.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철강 가격도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.